오! 왔어?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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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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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! 다시 가져왔어! 가져왔어! 그러네! 잠먹도 힘을 다해서 그러네! 해봅시다! 해봅시다! 자! 오늘 퍼스트베이 하고 한번 또 나와봤습니다! 여러분들 파이팅! 파이팅! 네! 파이팅! 자! 가세요! 자! 고생하세요! 네! 유재형 프로죠! 요즘 스승님하고 같이 나왔는데 김형님이 하트 내리려고 했는데 방송이 안 터져요! 라이브 방송이 안 터져! 방송 자체가 안 터져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내릴지 몰라서 방송 터져! 왜냐면 오늘 아 오늘 있잖아요! 방송 되는 자리들이 사람이 꽉 찼어요! 일찍 나왔는데 방송 되는 자리들이 전부 다 사람이 꽉 찬 거예요! 그래서 한 자리를 내려고 했는데 거기는 방송이 안 터져서 어쩔 수 없이 형님 내리고 다른 자리에 왔어요! 방송 터진 자리 찾아서 다 버려둔 자리에 왔는데 호화됐어요! 제가 여기 내리는 줄 알았으면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! 통화도 언니가 안 돼요? 내가 통화를 해봐야겠죠? 네! 아 근데! 지난번 봉이 형님 내린 자리가 전혀 안 돼! 아니요! 진짜! 나 영상통화를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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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쓰는 마이케 다 먹었다! 진짜! 뭐 이걸 왜 이렇게 비는 안 오겠지요? 나이 셸 왜 박봉이 없느냐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예? 누구라고요? 안 들려요 누구세요? 안 들려 나야다가 누구신데요? 해무가 껴서 안 보여 안녕하세요 유튜브 캡낙새끼 핫도겐 떨려입니다 오늘 집사람하고 같이 새벽 출조를 나왔는데요 여기 척 내리는 자리라 도저히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빈자리 내렸습니다 계속 오전에 빗질 오는 포인트를 찾다가 결국에 지금 두 군데 찾아갖고 이제 그쪽으로 임지를 이제 집어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사용하는 로드는 JW 피싱의 서프잇 550입니다 지난번 48 잡았을 적에 이 규현력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 초리대만 꺾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일 이쁘게 꺾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본 것 중에 닐은 시마노 액케 1120이고요 12,000번 라인은 썬라인 퀸스타 16호예요 스펙닐에는 16호 이상은 못 감겠더라고요 그리고 거치대는 아진공방에 레인보우 스티카 16호 거치대고 뽕돌은 60호 뽕돌에 쓰리 단차 반응 성계빅스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는 저희 스승님이죠 유재홍 프로님하고 같은 자리 내릴 뻔 했는데 방송이 안 터진 이후로 지금 갯바위 고화됐습니다 그래서 생자리 내려서 해보는데 그래도 오늘 유연치 않게 오늘 두 군데 입주로 찾았네요 유튜브 캡닷 쓰기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구멍스틱 화이팅 화이팅 아 아 못 걷는 거야 아 힙을 내 힙을 내다구 힙을 내다구 그렇지 힙을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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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치는 건 돌종인데 렌틴가 힙을 못 걷는 여기는 포인트가 늪지를 한 번을 해줘야 시 포인트를 찾는데 여기는 쳐졌어 똑같은데 느니까 깁질이 오는데 다른 거 다른 포인트도 있잖아 깁질이 옵니다 자 힘을 내 힙을 내 힙을 핥아먹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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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걸린 것 같은데? 걸렸다고? 뭐지? 뭐지? 뭔데? 너무 빨리 찼나 보다. 너무 빨리 찼나 봐. 빨리 찐 게 아니야. 그냥 가만히 있길래 나 걸려 있는 줄 알아. 자, 100포인트 발견. 됐죠? 됐습니다. 완벽해요, 이제. 나 지금 한 번 본 게 없습니다. 찾을끼리 하는데 납버려. 인도 육질 옮기 시작했어요. 왔어, 육질 옮기. 여기 지금 육질 없었으면 저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. 터뜨린 뱀뱀의 셈을 못 받아보고 오, 썰어, 썰어. 그렇지! 썰어, 썰어. 그렇지! 맞았다고? 뭐야, 여기. 있어, 있어, 있어. 있어, 있어. 빨리 쫓아, 빨리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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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. 딱 40 되겠네요. 오 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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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다. 오 빠진다 빠진다. 딱 40 되겠네요. 포인트 찾기 힘드네요. 이제 포인트 찾았어. 이제 거기만 계속 집중적으로. 와 찼는데 겁나 시간 걸렸어. 이쪽 던지고 보셨죠? 이쪽 던지고 저쪽 던지고 좌우쪽 다 던진 거 보셨죠?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거 낚싯대 온 거 요거 걷어서 딴 쪽으로 다시 던지려고 했거든. 그런데 마침 때리는 걸 봤기 때문에 기다려 보니까 꽂은 거야. 미끼가 남아있어서 다시 한 번 던진 거야. 미끼가 만약에 안 남아있었으면 다른 데로 던진 거야. 미끼가 남아있길래 자버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한 알이 남았길래 다시 던진 거거든. 네 포인트 두 군데 찾았습니다. 이 필요한데. 아이씨. 아 안 된다. 하늘 때문에. 아 나이프. 내가 와보겠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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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이씨. goinggg. 얘 잡아 쓰리란차마는 아이고 만 억선짜리인데 가자 마지막인데 마지막 피해를 맞을지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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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뻗다 말았어 맘에 야야야 가벼운 거 만 거야 뻗다 말았어 지금 봐봐 맘에 낯벌이네 이거 아 나 그래 한 번 더 뻗고 어? 됐어? 왔어 왔어 왔어? 뭐야 왜 이렇게 커? 입줄은 겁나 간사했는데 겁나 아파 걸린 거 같기도 한데 이렇게 클 리가 없을 텐데 한 번 더 던지는데 박았나봐 오 가져간다 다시 끌어내 다시 가져왔어 참막도 힘을 다해서 끌어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뽕돌이 낀 거 같아구요 그럴 수도 있어 와 뽕돌이 이거 아니고 과연 뽀뽀 나왔는데 어쩌면 대박이지 와 오빠들 이렇게 탑시다 배가 네네네 bland다 꼭 깐 날씨에 놀아 잼 엥 엥 엥 엥 엥 엥 네! 너무 뒤져! 너무 뒤져! 살살 살살! 살살 끌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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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져! 끌어져! 아멘~! 야 유튜브가 못 뽑잖아! 다구야! 유튜브가 다운 시간에? 유튜브 햄낙새끼 핫도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빠밤 도란러